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녀시대의 유나와 유리입니다 윤유리입니다 근데 저희가요 경찬이는 진짜 안고 싶거든요? 근데 지금 경찬이는 너무 쟁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찬이가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야 남친다 야 야 애가 우는 거를 애가 우는 거를 다 놀라게 다른 사람이야 아 진짜 나 진짜 넌 너무 그래요 나 진짜 이것마저 뺏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니 너무 억울해 아 이제 내 말 들어봐요 애가 우는 타이밍에 하필이면 내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나만 보면 없다고 그냥 나를 그렇게 하는데 덤만 보면 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나만 보면 우겠어 뭐하니 그저 그런 거 아니에요 iony 널 걍 뭐하니 그저 어 لا 뭐하니 FO